우리.. 우리는 어떻게 지냈냐면 어떻게 지냈지? 우리 뽀뽀하고 지냈죠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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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하고 지냈지? 응 그래 이제 나도 너한테 많이 받아주기로 했어 맞아요 정연이가 많이 받아줘요 이제는 뽀뽀 안하면 속상해 내가 그러지 않았지 누가 그랬어 무속상해 내가 아니야 무대할 때 항상 너한테 내가 너 찍기 싫어하면서 갈 때 있잖아 항상 너 보는데 한 번 너 안 봤다고 이러더라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이랬어 내 여자 언니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? 너가 뽀뽀 안해서 정연이가 당황스러워 했다고 너 그 카톡 봐봐 열어봐 열어봐 너 아니기만 해봐 나 알았어 이러봐 아니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내게 하자고 나 아니면 뽀뽀해줄게 뭔 난 뽀뽀해야 해 그건 싫어 그건 싫어 그건 아니야 아니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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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고 있습니다 산아가 네 너가 찾고 있는 찾고 있는 산아의 모습입니다 네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없죠 네 그런 건 없을까? 맞아 정연이는 널 보고 있었어 이렇게 왔어 그래서 내가 정연이 수선을 느꼈거든요 미안하다 정연아 이렇게 나는 너가 없는 뒤에서 너한테 사과를 했어 이게 내 마음이야 어쨌든 없었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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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